순서 안녕하세요. 메가서디 김기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서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법이에요. 순서 문제 풀 때 또 많은 학생들이 해석이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지뢰 건너있고 버리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맞출 수는 있는 문제예요. 특히나 36번은 무조건 맞출 수 있고요. 37번은 고난도인 건 맞지만 이것도 맞출 수 있거든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 순서를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논리력을 물어보는 거다? 아니에요. 무슨 논리력이야. 이게 국어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어시험이라면 진짜 고차원적인 논리력이 필요하겠지만 말 그대로 영어시험이잖아요. 극강의 무슨 논리 전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반드시 순서를 알려주는 장치를 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종종하던 예시 중에 하나인데 우리말을 한번 해볼게.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의 문장이 있다고 짓게 또 하나가 좀 안 좋은 걸로 할게요.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가 있다 쳐볼게요. 다시 한번.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시험에 떨어졌다가 있어.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먼저 나와야 되니. 자 됐어요. 기존 생들은 알죠. 답 없습니다. 뭐냐면 연결어가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봐. 그래서라는 연결어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꼭 이러한 순서로 돼야지 말이 돼요.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결어가 그러나였어. 그러나가 들어가는 말이면 어떻게 나와야 돼?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졌다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 순서라고 하는 건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꼭 주게 되어 있고요. 자 다운하는데 제가 솔직히 15년 20년 전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의 기술 문제 풀이는 다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있던 문제 중에서 지시어 연결어 대명서라고 하는 장치를 주지 않은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두 개 세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좀 해드릴게요. 무조건 문제 풀이할 때 요게 목숨 걸고 표시할 내용이에요. 지시어가 나오면 무조건 생호를 치셔야 돼요. 지시어가 뭐냐면 이런 거야. this 뭐 that 뭐 search 그와 같이 이런 것들을 지시어라고 하거든. 우리 생초고를 생각해보자. this book 이 책은 다시 this book 이 책이 나왔으면 이 글 앞에 뭐가 나왔어야 돼요? 책이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책이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갑자기 this book이 나올 수는 없는 거야. 또 만약에 such a man 그와 같은 사람은 man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생뚜무하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지시어의 무조건 생호 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연결은 우리 대입학에도 공부를 했었죠. 연결어는 무조건 생호입니다. 이건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자 예를 들면 특히나 연결어 중에 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충 알 수 있거든요. 특히나 그러나 계통에 나오면 자 예를 들면 이거 뭐야 박스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쓸게 B야. B가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깻잎이 다이어트에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깻잎이 다이어트에 안 좋을 때도 있대. 그럼 이 글 위에 뭐 나왔어야 돼? 깻잎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부정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무조건 세모를 쳐야 됩니다. 또 대명사예요. 예를 들면 day 그들은 말했다. 그럼 이 글 앞에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꼭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나온 적 없는데 day가 나올 수 없는 거고요. 또 she 그녀는 반드시 명사로 여자 한 명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시연결대명사라고 해서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를 놓치는 순간에 문제를 그냥 못 푸는 건데 거꾸로 지시연결대명사를 습관적으로 세모를 치면 답이 그냥 보여요. 아 이거 이거구나. 자 두 번째 가능하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써라. 특히나 연결어 계통이 그러나 뭐 게다가 이런 거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게 도움되거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에서는 박스 뒤에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b, c, a 순수로 읽으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6구 수능에 박스 다음에 a가 답인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두 번 있어요. 박스 다음에 a가 답인 적은 있지만 확률적으로 a가 아닌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확률로 습관적으로 저는 b, c, a를 순수대로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노베이스랑 문제 접근법 대입해랑 똑같이 슛 한글로 먼저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짧은 글로 연습한 다음에 기출문제로 그대로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예시입니다. 자 그냥 쭉 썼는데 제가 답의 근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자 이게 결정적 이완을 미치거든요. 아 물론 박스 먼저 읽고 봐야 되는데 자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그들은 어? 이거 대명사예요.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의 그럼 누구게? 한 남자 이상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어? 그래서 연결어? 그? 그래서가 나오면 앞에가 원인이거든? 원인 결과이 그리고 그리고 그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자 한번 봐볼게. 한 번은 내가 루이스 암스트롱과 함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했다. 루이스가 자 이제 주얼 이렇게 해볼게. 루이스는 남자인데 연주하고 있을 때 파리 한 마리가 코에 내려앉았다. 됐죠? 저 뭐 부터 읽으라고요? 습관적으로 비 부터 읽을게요. 자 루이스가 공연하고 있는데 파리가 코에 붙은 거야. 비. 그래서 그는 야 만약에 박스 다음에 비가 답이라면 그는 누구니? 루이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파리를 불어서 날려버렸다. 말 되게 안 되게? 아직 안 된다고 말을 못해요. 세모. 계속. 그는 계속 노래를 불렀고 그 파리가 그의 코에 다시 내려앉았다. 그래서 그는 밭이 파리를 불어서 날려버렸다. 마지막입니다. 청중들은 웃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다. 엑세우 세모예요? 말이 안 된다고 말을 못합니다. 코에 달라붙었는데 계속 불 때마다 돌아온 거야. 청중들은 웃지 않으려고 했대. 자 C 비담에 생각해볼게. 그리고 그때 감독이 나와서 파리 없이 한 번 더 촬영합시다. 라고 말했다. 자 잠시 비담에 C 가능하게 말이 안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아직은 말은 못해요. 다시 청중들은 웃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독이 그때 다시 찍읍시다. 말이 안 된다고 말은 안 돼. A 가보자. 그들은 그의 공연을 망치고. 반드시 비닐 앞에 뭐가 나왔어야 돼? 복수형의 사람이 나왔어야 돼요. 박스에 루이스가 연좌가 있을 때 파리 한 마리가 코에 내렸다. 여기에 두 사람 이상의 복수의 사람 나온 적 있니? 없지. 반드시 B의 마지막 청중들은 웃지 않으려고 했다. C 감독이 나와서 말했다. A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A 앞에는 B가 붙어 있어야 돼요. 청중들은 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 청중들은 그의 공연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루이스가 공연을 끝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습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찍읍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B, A, C예요. 자, 여러분들 한글로 볼 때에는 뭐 쉬워요? 영어라고 다르지 않고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한글로 이렇게 지시연결대명사보다 영어로 되어 있는 지시연결대명사가 더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짧은 걸로 제가 몇 개만 연습 좀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물론 박스부터 읽고 B, A, C로 읽는 건 맞는데 미리 표심해드릴게요. 첫날 그 워크샵 첫날 그 워크샵 첫날 그 워크샵 자, 지시어야 더 그 워크샵 첫날 이 글위에 뭐 나왔어야 돼? 워크샵 B After having spent 지시어 그날 밤을 어디서 보내 그날 밤을 이 앞에 뭐 나왔어야 돼? 어떤 날인지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C 한 공연에서 됐습니다. 자, 요거밖에 일단 힌트는 안 잡고 이제 본문 들어가볼게요. 프랭크 베렛은 설명합니다. 대디아를 Looking at Situation 상황을 보는 거 뭐로부터? 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보는 것이 새로운 해결책을 일으킨다고 그가 말을 합니다. 자, 상황을요 다른 사람의 가점으로 보면요 새로운 해결책이 나온대요. 자, 어떡하지? 얘들아 A 가볼래? 워크샵 나온 적 있냐 없니? 없지. A로 나온 거 지우자. B 그날 밤을 비행기 좌석에서 보내는 그날 어느 말? 잠시 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봐야 해결책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을 항공 좌석에서 보내는 후에 말투기 안 되게 절대 불가 C 어떡하지? 아, 미안해. B 지워야 돼. 하나밖에 안 나왔지. 확인만 해볼게. 이거밖에 답 안 나와요. C A B밖에 답이 안 나올 겁니다. 한 공연에서 베레슨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어떤 항공사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항공사의 그런 임원들이 지도자들이 워크샵을 열었 워크샵을 열었대요.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비행을 만드지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그 워크샵 첫날이 맞겠니? 그날 밤이겠니? 워크샵 첫날이 맞단 말이야. C A B가 무조건 답이에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영어 선생님이 이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 지시여결 대명사보다 영어가 더 편한 건 맞거든요. 왜? 연결어 보이고 대시나 서치나 디스 보이고 대명사 눈에 보이니까 그럼 또 짧은 걸로 하나 더 연습해볼까? 자, 이거 한번 해볼게. 미리 표시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 연결어 그의 스케치 자, 그럼 남자 나왔어야 됩니다. B 레오나르도 아빈츠는 그의 스케치북을 만들었습니다. 됐고요. 연결어 유사하게 야, 큐리는 남자, 여자? 메리 메리 말아도 되겠다. 다시 자, 마리 큐리는 여자예요. 자, 마리 큐리의 남편은 뭐, 됐어? 지시여결 대명사는 이 정도만 표시해 놓고 문제만 풀어볼게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콜라보레이션은 기본이에요. 대부분 자, 파운데이션 어떤 토대를 두는 자, 예술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토대의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협력이라는 게 아니, 예술과 과학 예술도 있고 그럼 예술과 과학자 나오는 거 아니야? 예술과학의 토대적인 거에 가장 기본이래요. B부터 읽어보자. 레오나르도 아비츠는 그의 스케치풋을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더하기 위해 더 미세한 더 좋은 더 미세한 더 좋은 세부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했어요. 자, 레오나르도 다비츠가 혼자서 스케치를 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과 협력을 했네요. 다 좋은 세부상을 만들기 위해 박사함의 PX니 말은 되니 X라고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근거는 없어요. 다시요. 예술과 과학의 토대의 기본은 협력입니다. 레오나르도 아비츠 협력했대요. 말 돼요. C 유사하게 마리 큐리의 남편은 Stop 멈췄어. 그의 독창적인 연구를 멈추고 마리와 결합을 했대요. 마리와 함께 했대요. In hers. 그럼 her research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의 연구에서 마을이 큐리 부인 있잖아. 큐리 부인이 부부였거든요. 큐리 부분의 남편이요. 지 혼자 하는 거 멈추고 아내하고 결합을 했대요. 유사하게. B다. 메시 된다 안 된다. 말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말은 못해요. 아직은 말 못해요. 근데 혹시나 해서 할게요. 이건 어차피 선지 C가 없으니까 C는 뺄게요. A 갑시다. 예를 들면 그의 스케치는 그의 스케치는 인간 헤브하고 그의 그의 자 얘들아 3번 박스에 남자 나온 적 있냐 없니? 없지. 그럼 his 쓸 수 없으니까 지우자. 스케치래요. 그러면 마리 큐리의 남편이 자 마리 큐리와 같이 했대. 스케치 나온 적 있냐 없니? 없지. 얘 스케치 나온 적 있냐 없니? 있지. 아 답 날 것 같아. 뭐하고 보면 밑에 있어야 돼 무조건 B, A가 일단 붙어 있어야 될까. 완벽한 전지문 이해가 아니라 연결 고리만 찾으면 되거든 B, A는 붙어 있어요. B, A는 확인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보나마나 다빈치예요. 다빈치의 인간 헤브의 스케치는요 협력한 거였어요. 누구누구누구랑 협력을 한 거래요. 자 이 사람 헤브학자래요. 유사하게 마리 큐리의 남편도 아내와 협력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시연결 대명사가 확실히 위치를 알려주거든요. 지금 일단 짧은 걸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실제 문제 접근 한번 해볼게요. 더 길고 복잡한 글인 건 맞는데 정답률도 높은 건 아니야 낮은 문제였어. 올 6형 문제 갖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가장 따끈한 문제로 물론 읽을 때요 박스함의 B, C, A 읽기를 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몇 군데만 표시지 말까 첫 문장의 지시연결 대명사가 안 보이다고 치고 그것은 바꿔놨습니다. 일단 세모 최대고 대부분의 음악은 아 되게 중요하다. 여전이라고 하는 말이 또 틴트야. 이제 본문 들어가볼게요. 노테이션이 표기법인데요. 표기법이라는 건 뭐뭐 이상이야? 실용적인 방법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실용적이라는 얘기야. 뭐를 위해? 보존하기 위해 자 팽창하고 있는 레파토리 음악의 레파토리를 보존하기 위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소위 좀 잡을까? 표기법은요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뭐를? 음악의 레파토리를 보존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가능하면 플러스 만약 쓰면 도움되는 거 맞거든? 누가 봐도 긍정적인 내용이 부정적 내용이 플러스 긍정적 내용이에요. 표기법이라고 음악 표기법이거든요. 음악 표기법은요 레파토리에 넓을 거진 걸 보존할 수가 있대요. 저 B, C 이러고 합니다. B 먼저 가볼게요. 그것은 만약에 박삼의 P가 답하면 그것은 뭘까? 악보 표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보 표기법은요 그 예술 음악이 음악이겠지 음악 그 자체의 본질을 바꿔놨습니다. 말 될까 안 될까? 아직 안 된다고 말을 못해요. 세모 사실 악보 표기법은 악보 표기법은 음악이란 레파토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음악 그 예술 자체를 바꿔놓은 거야. 아직 말은 된다는 얘기야. 다음 줄. To write something down. 이게 주어입니다. 무언가를 write down. 받아 정다는 건 대리아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공간과 시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걸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뭔가를 받아 적으면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사람도 그걸 다시 만들 수 있대요.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적 내용이에요. 계속 플러스였고요. 동시에 다음 사이드가 뭐니? 단점도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뭐냐야 이제 이 글자에 뭐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가볼게 시가 보자 대부분의 세계음악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청각적입니다. 뭘 포함해서? 정교한 음악 전통을 포함해서 뭐같이? 인도와 이거 발리의 회용사고요. 인도와 발리처럼 정교한 음악을 포함한 게 다 청각 얘들아 대부분의 세계음악이 청각적입니다. 여전히 청각적입니다. 여전히 청각적이에요. 정교한 것까지 여전히 청각 음악이 청각적이래. 혹시 너희들 마이너스로 보이니? 내 눈에는 절대 마이너스는 아니다. 플러스라고 말 안 할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란 말이야. 대부분의 음악은 정교한 음악도 포함해서 전부 다 음악은 청각적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아니거든요. 그건 뭐예요? B하고 C하고는 붙어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을 찾지 말고 오답을 지울게요. B하고 C하고는 붙어있는 것 없애다 치고요. A 가볼게요. 바다 적은 음표는 음악을 얼어붙게 고정시켜버리는 것 뭐라기보다는 허용해. 그것이 발전되게끔 개인의 손에 발전되게끔 한 다음에 권장아 다시 다시 미안해. 그것이 개인의 손에 발전되게끔 한다기보다는 쓰여진 악보라는 건 음악을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쓰여진 악보 그리고 쓰면 못하게 해요. 즉흥연주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음악이 고정되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음악이 즉흥연주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대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어떡하죠? 다음 나온 것 같은데요. 뭐랑 뭐는 붙어있어야 되게. B A가 붙어있어야 될 거야. 확인차 계속 읽을게. 부분적으로는 왜냐면 표기법 때문에 현대 클래식 공연은요. 부족해요. 현대 클래식 공연은 뭐가 없냐면 깊이감이 없대요. 그 뉘앙스 미묘한 차이의 깊이감이 없습니다. 요즘 음악 마이너스예요. 부분인 청각적인 전통인 그건 뉘앙스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표기법이 도달하기 전에 모든 음악 자 다시요. 표기법이 도달하기 전에는요. 어디에서? 모든 역사에서 음악은 주로 청각적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 개의 음악 여전히 청각적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건 뭐예요? B A C가 답이고 그때 답이 2번이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6평 문제였는데 실전 문제로 푸나 아까 제가 짧은 걸로 한글로도 먼저 설명드렸잖아. 풀이 방식은 같단 말이야. 순서라고 하는 문제는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 가능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면서 읽으면 눈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연하게 이건 논리력을 위한 논리 없어요. 영어 문제는 국어 문제가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노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세모 치고 읽으면 답이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순서 문제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